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윙마스터스울 흔적입니다! 하드스울 잇몸 수행 조건은 혼자서 격파고요 최종 데미지가 20% 감소한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건데요 아이템은 다 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하드스울을 지금 아직 두 번 밖에 격파 못 해봤거든요? 이제 연습 존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연습해보라고? 아이! 그냥 여지 없지! 근데 솔직히 바로 한 마리 깰 수도 있을걸?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! 딱히 뭐 도피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... 어우! 뭐야! 임무 수행해버렸어! 잠깐만! 어우! 시바! 임무 수행해 잠깐만요! 이거 아닌데? 내 먹어도 보면 이게 아닌데? 도핑도 이거 다 빠졌는데 지금 이제? 도핑도 다 빠져갖고 형님 하드수 주적 그만 터시고 하드에 슬프를 나십시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슈발로봐라 잠깐만 어 어 피해주고 절어주고 한번 벗은 다음에 밀격할거 대비해서 피해서 뺀 다음에 뒤로 비치기 한번 해주고 앞에서 불어주고 그 다음에 때리다가 밀격할 타이밍 쯤에 지금 피해서 밀격피해주고 딱 올라가서 밀격피해주고 딱 올라간 다음에 아래 때려주면서 머리에 찍어버리고 홈버어스트 피해주고 위로 찍어주고 자 왔죠? 이거 갈겁니다 피해줍니다 하고 콤보 어설티 아스트라 게이지 딱 내려주고 피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피해주면서 매크로 매크로 오케이 잠깐만 매크로 매크로 슈바이사기 때문에 어어어어 넘어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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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원 감사합니다 밀격피해주세요 줍니다 위로 올라가 어어 안죽아 아주 안죽어 피해줍니다 무적기와 함께 이거 오류걸리는데 운 좋았죠? 리얼 운 좋았죠? 여러분 이거 오류걸리건데 방금 전에? 허허 진짜 형 항상 응원할게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이거 감소 맞지 않나요? 지금 감소한거잖아요 데미지 그치? 이거 지금 찐모드잖아 찐모드 이거 리얼 찐모드야 어어 피해주고 도핑도 없는데 찐모드하고 있어 지금 미친거 아니야? 깨는게 멋있는거지 자 잘가시고 그렇지 매크로 잡아드릴게요 매크로 잡아주고 자 바로 준비합니다 피해서 자 저주 중척 걸어넣고요 컴온 베이비 자 바인 들어가버렸고 저주 중척과 동시에 여기 9,500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도 한방에 안 죽는 걸 써서 피해줍니다. 가을 올리고 내려오면서 분쇄기 탑붙이 피해주면서 오른쪽으로 쭉 빠져준 다음에 9,500에 신영합니다. 분쇄기 내려옵니다. 오오오. 9채 오 이거 뭐 이렇게 마.. 어 이거 에바자랑 뭐 이렇게 많이 떨궈 뭐야 뭐야 저거 장식품 존나 덜궈주네 형 3패에서 덱하우트 넣을거잖아 와 저거 너무 떨궜어요 저거는 징난적으로 너무하네 2석 쓰레기새끼 들어갑니다 충척 걸어주고 저주 뒤로 와 체른대 20% 감소하니까 장난없네 밀리지마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거야 금세기 내려오세요 으악! 아씨 이거 콤보다 와 CGP 콤보 여기서 막 오리네 어 팝콘하고 음료 콤보 세트 와 길었다 이거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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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떠보니 낯선 천장이다 트랜샷 트랩 한장 아니에요 요래요 퀵띠라부터 넣어야 되는데 퀵띠라부터 넣어야 되는데 넌 바인드 없이 넌 좁혀줄게 컴온 베이비 ikka ek isk bom 넌 о 이 새끼들아 또 적힌다 이 새끼들아 아 어 밀렸어 으악 으 으 으 아 어 태양오리 미친 와 태양 오류 이걸 피한다고 뭐야 태양 오류를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버그를 뚫는 남자다 보이시나 but 지금 20% 감수되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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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카이팅 으아악! 으아악! 하! 와 슈발새끼 이거 왜 이렇게 오르그를 걸어 이렇게! 아니 아니 진짜! 아니 이씨 와 미친 오르 시랄이야 이거? 오르 왜 이렇게 심해 오 대리깡 진짜 안 봤습니다 오 대리깡 진짜 안 봤습니다 군색이 오니까 왼쪽으로 빠지면서 수림부 써주고 덕후 다 빠졌는데 아니 지금 도핑이 없던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적기다 이새끼야! 하하하하 하하하하 간다 다 왔어 무적기 아 극대기 하는거야 이거 지나가면 끝나는거야 이제 아! 태양오류! 하하 너무 뒤졌어 극대기 들어갑니다 자 와아악! 와아악! 잠깐만 이거 야 여기세요 잠깐만 와아 제발 분색에 위치가 거기서 딱 분색기가 떠물었어 진짜 제발 와 이거 좀 오버하잖아 개새끼들아 이거 어떡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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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하잖아 도핑이 있었으면은 깨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쵸? 여러분 도핑이 있었으면은 깨고도 남았을 거야 진짜 그쵸? 그쵸?